그리고 뭐든지 좀 먹어보도록 해, 꼭꼭 씹어가지고. 만약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들어보자. 이야기 들어보자.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래, 잘못된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바로, 제발! 어글러러리 하지도 마. 안 돼, 그건 안 돼. 어, 그건 안 돼. 어, 그건 안 돼. 어, 그건 절대 안 돼. 안 되는 말이야. 됐어. 엄마도 알아둘게. 너무 이렇게. 솔직히 본인 자신이 많이 힘들거든. 물론 주인 사람들도 힘들지. 가족들도 힘들고 힘들어. 근데. 본인이. 제일 힘드니까. 그래. 엉스가. 알지.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엉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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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까지 모르는 거IA. 엉. 이런 шок 시Exим果. 진짜 Viye늘 생각한다면 안 아팠던 아들은 Beytων을 부시고 내著고. 어. 원정. 몸이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평소처럼 그냥 재밌는 일상 얘기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지 말고 알았어 너를 기울게 아버지가 마찬가지고 아버지랑 엄마랑 별거하고 따로 살았을 때부터 항상 우리 형제들은 서로 형제들끼만 살았어 서로 의지했어 누나들이 엄마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서로 삼형제만 이렇게 의지했다니까 엄마